요즘 수도권에서 장례 치른 분들은 이 뉴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서 3일장이 아닌 4일장, 안 되면 5일장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화장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시신 40구를 처리하는 경기 용인의 한 화장장. 안성에서 온 유족은 화장로 예약에 실패해 장례식장을 하루 더 빌렸습니다. 사흘 만에 장례를 끝내기 위해 서울에서 용인까지 원정 화장을 내려온 유족도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망 사흘 만에 시신을 화장한 비율은 각각 60%, 64%였습니다. 상을 치른 10집 중 4집 정도가 사흘을 넘겨 화장한 겁니다. 환절기였던 지난해 11월에는 3일차 화장률이 서울 25%, 경기도 49%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 화장시설은 모두 62곳인데 인구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7곳밖에 없어 화장로가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화장장 운영 시간을 늘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천시와 연천, 양평군 등은 신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입지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입지를 선정한 양주 씨도 타당성 검사 등을 마치려면 착공에 최소 4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30만 명대이던 사망자 수는 2030년이면 40만 8천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화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편광연입니다. 성장장 중간에검한 상상벽이 수정 수정 수정에 과거를 참고해 한글자막 by 한효정